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이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강서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서사랑상품권은 강서구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영업중인 음식점, 미용실, 약국, 편의점 등 8천여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사행성 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품권 사용주민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서사랑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